사랑 부탁드립니다. 번창회를 정혜인은 씨. 다시 한 번 큰 박수 돌려주시고 고맙습니다. 봉우리아공 아일라우 백벌 2.24 번창회 배치의 석방 계좌에 상탈이 갈게요. 상탈 소리 다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참고도 가능합니다. 누군요 아십시오? 효정의 오빠 우리 효정의 오빠가 올라온다고 그러니까요. 성경대 정말 큰 박수로 함께하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정말 아주 빨리 이곳에 도착을 해서 조금 전에 우리 가수들을 고민하는 모습을 함께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흐뭇해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최고의 가수가 지금 우리의 영종에서 제가 해명하기 많은 기자를 보십니다. 여러분도 훈련하자면 장고진이 이 자료를 보고 포장을 하게 되었네요. 자 이제 2024 본창회 배치의 첫 번째 날 여러분과 함께할 가수는요. 저는 서화진 지금 나오는 가수는 제 이름하고 너무나 비슷한 가수 장고의 씨 박서진 씨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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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